최근에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모든 소상공인이 다 죽게 되었다고 힘든다고 힘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 해결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년병이 번졌습니다 전년병이 번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전년병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가정에도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땅에도 하루도 하루도 편안을 알이 없이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만나는 것을 볼 때 인생 살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생 살기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아이들도 죽겠대요 죽겠대요 초등학생들이 힘들어 죽겠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갈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삼킬 정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시지 않으면 마침편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 자세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략길을 참 힘들게 걸어가다가 지도자로 다시 부각하여 바로왕을 만나서 우리 백성들을 풀어주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바로가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바로는 더 거칠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노동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로 인해서 너무 힘든 고통을 받게 되니까 바로도 말을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도 말을 안 듣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해보았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꼬이는 문제가 만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 힘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꼬이고 꼬이는 문제 속에 서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왕을 만났지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게 되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지 나는 40년 동안 목동으로 양을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오늘 모세의 마음 속에 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될 바로 왕을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르되 나는 이미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형을 대변인으로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은 늘 마음에 생각합니다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보내신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까 나는 내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데 내가 말도 이렇게 못하는데 백성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초라한 모습으로 빠져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전년병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부족한 자신의 모습만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하지 나는 이렇게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문제를 주실 때는 그것이 쉼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고 나니까 이 또한 문제가 지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침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으니 이제 죽어야지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경험되었으니 우리 가정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침표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멋지게 사용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탁 생기니까 곧바로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바로왕이 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연자가 되니 아멘 자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꼬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백성들도 저를 미워합니다 바로왕도 저를 미워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술은 뻣뻣합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이 놀라운 단순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모세의 문제가 풀려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는 밥맛이 없어도 계속 먹어야지 체력이 회복되는 것 아시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육체를 가져도 계속적으로 먹게 되면 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의 눈이 열리고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새 힘을 내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머리를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토록 꽉 막힌 인생의 문제가 스르르륵 풀려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인생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능력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시 80세 나이에 바로를 만났는데 이 바로왕은 바로 애굽의 왕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 모든 사람들이 우르러 보는 그 바로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신과 같이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저 신적인 존재라고 추앙받는 바로도 나를 신과 같이 여길 만큼 나는 굉장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능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초라한 말도 못하는 초라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아 바로가 나를 신과 같이 여길 만큼 나는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를 만날지라도 옆사람이 수평적인 관계로 나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를 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리신다라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운데 우리의 직장의 상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동등한 사람으로 그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사람보다 높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적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너를 바로가 신과 같이 여길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도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언제 가능한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깨달음을 가지면서 바로에게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절 말씀 후반전에도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연자가 되니 그랬습니다 형은 83세였습니다 모세는 80세고 형은 83세의 나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형의 역할은 뭐예요? 내 대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유대 전통에 보면 나이가 많은 형 아론은 반드시 동생에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인간적으로 형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앞서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 권세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영적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 영적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보내는데 그 돕는 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너무 단순한데 우리의 신앙의 축복은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너무 많은 복잡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문제가 꼬이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나의 신분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동력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바로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진과 내 이적을 애국당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만 악한이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완악한 바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왕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왕이 강팍했는데 그 강팍한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강팍하니까 열 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을 보면 피로 변하고 깨구리가 있고 이가 있고 파리가 파리떼가 공격하는 그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어려움만 있어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파리가 온 동네 온 마을에 다 파리 공격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니까 그걸 끝까지 이겨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강팍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로왕을 보세요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개구리가 음식 가운데 펄쩍펄쩍 뛰어다니는데 잠을 자는데 콧구멍에 개구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왕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걸 거뜬히 이겨내는 겁니다 열 가지 재앙을 그뜬히 이겨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떠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땅을 떠났을까요? 장자의 죽음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 땅을 과연 떠났을까요? 하나님은요 바로의 강팍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주목해 보면 바로왕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지만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지만 결국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사용의 존재가 다 끝나게 되면 결국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문 1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악인도 악인의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다 목적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선한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계획대로 쓰임받게 되고 악한 이들은 악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되지만 선한 이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 축복을 받게 되지만 악한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을 돌아보면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보면 나도 알지 못하게 나를 공격하는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단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속에 수많은 바로와 같이 완악한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악하게 나를 공격할 때 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그 악함대로 목적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서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바로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 강팍함이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자를 통해서 나를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이 강팍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를 생각하고 또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는 일들에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아무리 섭섭하고 속삭한 일이 있어도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심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끼리는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 편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왁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여왁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왁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바로가 나를 미워하겠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 가운데서 내보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해 우리끼리 우리끼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끼리 좀 크게 좀 해봅시다 우리끼리 끼리끼리 하다 보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끼리 좋으니까 우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주신 이유는 뭔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인생의 문제를 만나니까 자꾸 자기만 묵상한다 내 신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니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잃은 크리스토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떨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너는 두려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의 말을 너는 바론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받고 반드시 전할 때에 출애급의 역사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의 나이 그 형 아론은 83세의 나이입니다 가만히 모세가 보니까 그 형 아론은 고민을 안 합니다 왜 고민을 안 하죠? 아론은 지금 대연자잖아요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말하는 말만 나는 거예요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이는 지도자이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모세가 전하는 말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론의 역할은 모세가 하는 말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가만히 형을 보니까 형은 고민을 안 해 고민을 그러나 자기는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왜 고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고민만 하는 거예요 아론을 보면서 아 나의 대변자인 형 아론은 아무런 고민 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나는 전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론의 형 아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형이 내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선한 도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난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너무 인생이 복잡합니다 고민 너무 많이 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오 너무 간단합니다 인생이요 인생이 이렇게 간단할 수 없어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말씀 듣기 싫어 그럼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 싫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인생은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같이 강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굳게 뭉쳐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서서히 풀려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해 주신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게 손해가 되는 말씀인 것 같고 이게 내 인생의 어려운 말씀 같아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자 나를 보내지 않으시고 아론을 꼭 보내십니다 내 인생에 아론을 보내셔요 하나님은 그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선한 영적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 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나를 돌아 봅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문제도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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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